네가 내추럴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말함으로써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PR이라든가 자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그걸 목표로 어렸을 때부터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도 내추럴로 RFP 프로리그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내추럴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리터리 개치비, 고독한 개치비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마련된 스튜디오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 두 분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함께합니다. 인터뷰지만 사실 하나의 토크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2021년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아주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 공통점이 있으신 이 두 분 일단은 소개를 먼저 드리고서 제가 왜 이 두 분을 모셨는지 이야기하고 앞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청취자들 분들께 최한진 선수부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를 처음 내추럴 획득한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한의 도영료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진입니다. IFBB 프로 맨즈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브 킹유진 채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텐션이 너무 낮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유진 선수야 저랑 친하고 자주 함께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물론 최한진 선수도 알 테지만 혹시라도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스스로 소개하기를 좀 쑥스러워하시니까 제가 대신 어느 정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은 IFBB 프로 보디빌더이자 그 과정에서 2019년도에 캐나다까지 홀로 가셔서 처음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내추럴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경쟁해서 IFBB 프로를 획득하시고 이어서 프로쇼에서 우승까지 일궈내신 그런 되게 대단한 업적을 가지신 IFBB 프로 중에 한 분이 있고 또 운동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동안이시지만 나이가 나이가 지금 현재 40입니다. 네. 40살이 되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가수 김종국 님의 어떻게 보면 운동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면 가끔이죠. 가끔씩 종국 형이 같이 불러주면 같이 운동하는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로도 또 알려진 그런 선수 중에 한 분이고 또 제가 두 분 다 되게 좋아하고 친한 선수라서 모신 건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진 선수는 소개를 굳이 안 해도 아실 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유명해서 근데 그래도 새로 소식이 업데이트된 게 이번에 바로 저번주죠. IFBB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조 위더랑 형제는 밴 위더의 이름이 걸린 프로쇼에 나가서 3위를 그런 훌륭한 성적으로 당당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승을 당연히 기원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더 이유진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없고 미안해요. 소개가 왜 이렇게 길어. 네 어쨌든 두 분의 그런 공통점이 결국에는 되게 희귀한 IFBB 프로쌍 굉장히 희귀한 내추럴 선수이시고 또 두 분 다 같이 이제 밴 위더 프로쇼를 참가하신 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함께 모셔봤고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이 듣고 싶고 관련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거를 또 두 분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최현진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잠시 기억을 더듬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진 선수부터 먼저 이번에 대회를 참가한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뭐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보디빌딩 본고장인 미국으로 이제 가서 처음으로 해보는 프로쇼였죠. 국내 프로쇼만 뛰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프로쇼를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왔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대기실에서 이제 옷을 다들 입고 있는데 다들 너무 저보다 큰 거예요. 와 정말 큰일 났다. 다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시합 전에 기가 잘 안 죽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옷 입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체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그냥 그런 내추럴이 아닌 선수들과 견주어도 사이즈적으로는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다들 크더라고요. 정말 내추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들었었는데 사실 거기다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가자마자 프로모터가 이제 저희들을 좀 약간은 무시하듯이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 흑인 프로모터였는데 그래서 조금 귀가 약간 눌려 있었는데 막상 옷을 딱 벗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선수들 다이어트 상태도 그렇고 뭐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옷 벗고 나서부터는 좀 자신감을 얻어서 무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우승 후보로 점쳐진 선수 점쳐졌던 선수가 중국의 장재유라고 굉장히 볼륨감이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포즈를 포즈를 이제 거울 앞에서 잡길래 일부러 옆에서 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쓱 스캔을 했는데 크긴 큰데 그냥 그렇다. 다이어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허리통도 두껍고 등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또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시합을 뛰면서 그런 외국인 해설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유일한 외국의 선수다. 이제 국적이 물론 차이나고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거기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수재더라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비리그에 속한 퍼두대학을 다니는 굉장한 수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외국인 참가자로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얻은 성적 치고는 괜찮다라면서 그냥 스스로를 좀 위안을 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저도 막 우승을 당연히 기원했고 우승할 거라고 거의 저는 99% 확신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 시간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놓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외국인 해설하는 분들도 유일진 선수의 등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또 아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외국에서도 먹어주는 이 백 그리고 충분히 어필이 된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도전한다면 충분히 단계별로 또는 수직 상승이 또 일어나서 우승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최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 9월달이죠. 그때. 그때가 베네위더가 첫 1회 대회였어요. 1회 대회였기 때문에 저도 뭐 유진 선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죠.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슈은이 쌤이랑 같이 갔는데 일단 저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일단 프로카드를 따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이제 한국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바로 간 건데 그때 1회 대회였을 때는 정말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2.12라는 내추럴 대회가 처음 열리는 거니까 선수들이 뭐 프로카드를 딴 사람도 뭐 4명밖에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도 거의 클래식 피지커로 전환을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2명 뛴 사람 2명밖에 없어가지고 단 2명에서 이제 시합을 뛰었는데 솔직히 2명에서 시합 뛰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경쟁력이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정말 심장에 뛰고 막 두근거리는 게 아니고 아 좀만 더 나와서 좀 더 많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외국분이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더 보다 더 있으신 분이라서 일단은 저도 유진선처럼 쳤을 때 그냥 느낌의 느낌의 그냥 제 느낌 개인적인 생각에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무대에 그냥 자신감 있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또 최현진 선수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 퍼포먼스가 되게 좋으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도 막 찢는 포즈라든가 그리고 무대 이렇게 되게 겸손하고 조용하시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이끌어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왔던 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는 또 다시 한 번 또 자리찢기 퍼포먼스를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국내에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두 분 다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 사태가 정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상은 치닫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베니 더 쇼가 치러질 텐데 그때 또 이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무조건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유준서도? 지금 매년 가도합니다. 이제 그거를 메인으로 무조건 잡는다고 이제 말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두 분이서 동반으로 우승해서 태극기가 이제 휘날릴 수 있게 펄럭 이렇게 휘날릴 수 있는 날이 좀 오면 그게 또 당장 내년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대회라는 게 1회 때는 그만큼 참가자가 적었다고 했잖아요. 또 캐나다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건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참가자가 되게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일단 맨지피지크는 13명 네. 13명이 나왔고요. 13명이면 그래도 프로쇼 보통의 그런 수만큼은 특별하게 많은 프로쇼가 아닌 이상은 얼추 평균 정도의 근데 이제 보디빌딩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피지크나 이일리 같은 경우에는 참가층이 아직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게 확실히 내추럴에 있어서 이제 맨지피지크가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뭔가 더 높은 내추럴로 도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응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클래식피지크나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내추럴로 경쟁을 IFBB 프로리그에서 경쟁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추럴로 프로카드를 획득하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선택을 이제 노선을 바꿔서 좀 잘못된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물의 선택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참가자가 좀 더 적지 않을까 경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떻게 보면 IFBB 프로리그는 내추럴 단체도 아니고 또 강력하게 도핑 테스트를 시행하면서 선수들에게 안티도핑 그러니까 반도핑을 강조하는 단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물에 관한 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관대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약물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좀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BB 프로리그에서 내추럴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스스로 갖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각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각오. 각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내추럴 IFBB 단체에서 새로운 장이 또 다시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이 열려서 내추럴 선수들이 또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하나고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아예 몰랐던 상태에서 그걸 하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제가 또 가슴 뛰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걸 또 한국에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IFBB라는 단체가 또 하나의 장을 열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뛰어서 우리가 또 우승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삼는 선수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또 그 선수들도 다시 가슴 뛰게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은 뭐 IFBB 단체도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이 뭐 도핑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심적으로 거의 다 나가겠죠. 한국 사람들은 거기 나가도 외국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워낙에 좋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타고난 사람도 있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나가서 뭐 결과적으로 적건 이기지 못할 건 적건 간에 최대한 노력하는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뭐 돌아온다면 뭐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샤니 선생님이랑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사실 내추럴로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오시려는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돼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런 한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IFBB 프로리그라는 단체 자체가 오히려 내추럴 선수들을 좀 배척한다는 생각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내추럴 프로쇼 제가 뛰었잖아요. 근데 이 앞뒤로 해외에서 다른 프로쇼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열린 브라질에서 열린 워슬 컨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기 그 시합 뛴 다다음 날에 또 이제 플로리다에서 알기로는 아마 프로쇼가 하나 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승자가 아마 저기 아리아 사파이가 1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달아서 프로쇼들이 쪼르륵 있었는데 IFBB 프로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IFBB 프로에 있는 맨지피지크 선수를 다루는 해외 유명한 채널들에서 저희 프로쇼만 다루질 않아요. 지금 그걸 많이 느껴요. 사진 같은 것도 안 올라오고 영상 같은 것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도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IFBB 프로리그 자체에서 물론 내추럴 프로쇼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구실 좋게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 내추럴 선수들은 좀 관심 뒷전이거나 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약간은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추럴 이제 그런 IFBB 프로리그 맨지피지크에서 내추럴로 경쟁하는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하고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롱우 선수잖아요. 그 롱우 선수조차도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롱우 선수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제자와의 그런 훈련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맨지피지크를 다루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서 스토리 같은 데 올렸는데 리그램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롱우 선수나 이번에 경쟁했던 중국인 선수보다 몸이 안 좋은 약물 사용자 그러니까 내추럴을 내추럴 피트니스라고 말하지 않는 내추럴일지 약물 사용자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추럴을 걸고 있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 몸이 부족한데도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해주는데 그 몸이 좋은 이번에 중국 선수라든가 롱우 선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안 올려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어요.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저희도 아마 같이 그 팔로우 하는 계정인데 그 맨지피지크 픽처 그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mpc 또는 ife 프로쇼 결과와 순위를 공유하는 채널인데 아 그 계정인데 유일하게 다른 쇼 같은 경우는 1위부터 3위 또는 5위까지 이렇게 다 사진을 올려줘요. 근데 유일하게 그 밴 위더 쇼만 1위 우승자만 딱 사진 하나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유진 선수가 거기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좀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위는 몬스터짐 딱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안 올라갔네. 그리고 역시나 댓글 반응도 사실은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1등 선수에 대해서 어 이게 내추럴이라고? 웃기네.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도 좀 몇 개 보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나라들 야 롱우새 또 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그 댓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댓글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이유진 선수가 말한 대로 이게 밴 위더 쇼가 생각보다 프로리그 내에서도 뭔가 조금 배제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몸이 부족해서 그런 몸만 정말 너무너무 좋다면은 그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핑계지만 한켠으로는 오히려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내추럴 선수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더 순위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오히려 내추럴을 좀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안 좋게 좀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일각에서는 내추럴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내추럴 마케팅을 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추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네웨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이 내추럴 대회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그 단계를 계속 거쳐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단계가 어느 정도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나와야겠죠. 선수들도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단계가 좀 커져야지 좀 더 알릴 수 있을 만한 뭔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베네웨이드 쪽에서도 지금은 너무 소수들이 많지 소수들이 거의 소수죠. 어떻게 보면 소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수가 하는 거하고 대거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보면 조금 나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제 기대입니다. 저도 근데 마찬가지 기대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궁금해요. 기존의 IFE 프로리그는 사실 내추럴 선수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러 쇼들은 따로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내추럴 타이틀을 걸고 벤 웨드 쇼만 이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내추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쇼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IFE 프로들 가운데에서 이제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아니더라도 그 대회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액몰을 사용하지 않고 도핑 테스트를 받고 통과하면 사실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다 보니 이른바 돌추럴 선수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해서 IFBB 프로들과 기존의 내추럴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를 획득하는 내추럴 프로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리그를 따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그 현지에서 같이 왔다 갔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거기 프로리그에서는 그냥 나와도 상관없대요. 나와도 상관없어서 그냥 도핑만 안 걸린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뭐 돌추럴이든 말건 도핑 검사만 안 걸리면 뭐 그런데도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 뭐 이래 되는지도 몰라도 나오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 대회에서 프로카드를 딴 사람들만 대부분 나왔고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회에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이라면 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왜냐면 주변 사람은 알텐데 그 내추럴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사실 좋지 않게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거기 쪽 사람들은 이제 내추럴 대회라는 것 자체를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확실히 어쨌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지금 누가 봐도 약을 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나가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대회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 선에서 걸러지고 있고 도핑검사도 이번에 봤는데 플러시 우승자와 그랑프리를 해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자 이 정도만 도핑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피트니스 그냥 내추럴을 지향하는 그런 대회보다 훨씬 더 도핑은 사실상 허술한 소변검사밖에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내추럴 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추럴 쇼가 되려면 좀 더 타이트한 도핑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IFBB와 IFBB 프로 리그를 이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IFBB 단체가 있고 이제 프로 리그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IFBB라는 곳에서 엘리트 프로라는 이제 프로를 만들어서 리그를 따로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IFBB 프로 리그 같은 경우는 NPC 또는 올림피아 미스터 올림피아 그리고 일부 아놀드 클래식 이렇게 프로쇼나 리그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가장 상위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어나 또는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겠죠. IFBB 같은 경우는 세계 선수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이제 상위 쇼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나 뭐 이런 곳이 될 것 같은데 이 IFBB 같은 경우는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내추럴 대회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술은 마셨지만 술은 뭐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모순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내추럴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해외 친구들과 국내 정서가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정서상 라이프타임 내추럴만이 이제 진짜 내추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정서가 좀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해외 쇼나 아니면 해외 스포츠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그 대회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을 내추럴이라고 좀 많이들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해외에 좀 다녀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캐나다에 사는 사람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 사용자가 뭐 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좀 있대요.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나와도 입상을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도핑 아니면은 그 도핑하기 전에 뭐 끊어서 나온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막 걸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걸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강력하게 한들 그게 다 강력하게 다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대회는 내추럴이니까 양심껏 내추럴인 사람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나오는 사람도 무조건 있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그냥 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양심껏 나오는 방법밖에 그냥 그냥 서로 선수 간에 그냥 신뢰를 하고 그냥 뭐 암묵적으로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외국들 선수들이라면 저희는 모르니까 한국 선수들만 붙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너 건너 알고 건너 건너 알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시합이 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선수 아까도 비슷한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떠오른 건데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영어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맞아요. 저는 영어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들의 그런 객관적인 그 사고와 정서상 어차피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란 거 뭐 니네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서 도핑만 안 걸리면 그건 내추럴 대회야 라고 그냥 당연하게 당연스럽게 사고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본인들도 양모를 썼던 사람이 꿈꿔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양심의 가책과 그런 것들에서 질착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대회 주체 측의 그런 느낌은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올림피아를 가기 위한 도구로 많이 쓴다고 저도 들었긴 했는데 이거 뭐 클래식 피지크에서 프로칼을 따서 올림피아를 나갈 수 있는 그렇게 1등 하면 바로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직행이니까 봐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올림피아가 목적이면 좀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맨즈피지크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행이니까 뭐 점수를 안 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롱우 선수 같은 경우가 그런 비판이 좀 싫었는지 몰라도 우승을 해서 직행권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쇼를 또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이제 비판이 혹시라도 좀 원치 않는다면 이제 연달아 대회를 나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악용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스스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너무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누더 프로쇼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데 두 분 다 저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윤진 선수부터 혹시 클래식 피지크로의 전향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맨즈 피지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클래식 피지크가 더 멋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맨즈 피지크에서도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클래식 피지크에 있는 그 프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즈 피지크에서 경쟁력을 최대한 갖추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되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흐르고 구력이 쌓여서 30도 후반 뭐 이렇게 됐을 때 제 어떤 종목 적합성 자체가 클래식 피지크 쪽으로 흐른다면 더 이상 넓어지는 그런 시원시원한 쉐입 없이 두께가만 증가한다든가 뭐 그리고 다리가 보완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전환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현재로서는 추구하는 방향은 맨즈 피지크에서의 경쟁력입니다. 최한윤 선수는 어떠십니까? 저는 반대로 바디빌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렇죠? 아무래도 바디빌딩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년에 열리는 것은 클래식 피지크로 한번 전향을 생각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포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백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중이긴 한데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최한윤 선수 정도 사이즈이면 저는 굉장히 경쟁이 될 거라고 봐요. 쉐임만 잘 뽑아낸다면 사이즈에서는 사이즈에서는 오히려 체중이 지금 신장이 어떻게 되죠? 180 179 179시고 대회 체중도 다 뺐을 때가 86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근육량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외국인에 대한 팔 길이 다리 길이 하고 포징 잡는 그런 센스들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보는 사람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멋있게 포징 잡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도 연습을 당연히 많이 해야겠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프로쇼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직관을 좀 많이 해보고 이웃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보면 사실 몇몇 이제 탑 컨텐더를 제외하면 내추럴 선수들도 당연히 근육량에서는 좀 이렇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쉐입이나 또는 다이어트 컨디셔닝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은 더 앞서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만드는 선수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프로 선수로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이 프로리그에서 경쟁하는 내추럴 선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등수가 사실 한두 개라도 높으면 굉장한 이 성취감과 또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유진 선수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유진 선수도 그 순위에 만족하진 않았지만 평가는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사실 줄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최한진 선수 역시도 우승을 목표로 물론 이런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탑3 또는 탑5 안에만 드신다 해도 엄청난 성과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찬사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한번 클래식 피지크랑 궁예쇼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클래식 피지크가 백현 포즈를 잘 잡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숙제하고 포징이라는 것들이 확실히 틀리니까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그냥 즉석에서 생각이 든 건데 다음 시즌 이제 준비를 곧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한진 선수는 어떤 거를 숙제로 삼으실 건지 다음 시즌 같은 경우는 포징에 조금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되 포징을 내가 그 몸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몸이 틀려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포징 연습이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윤진 선수는? 저는 뭐 이번에 이제 프로쇼 너무 방향이 너무 명확하게 막상 다이어트를 하고 제가 작년과 다르게 수분까지 또 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임적으로 좀 다소 답답하게 안으로 말려있던 것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볼륨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특히 이제 윗가슴 그리고 가슴 안쪽 그리고 뭐 어깨 이 정도의 좀 보완을 주력을 하면서 등에 이제는 좀 너비감과 두께감 분리도는 충분히 챙겼으니까 너비감과 두께감을 위주로 제가 느끼도 이번 우승자랑 비교했을 때 사실 차이라면 그냥 이 배꼽 위쪽에서의 볼륨감과 너비감 이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너비감도 볼륨감 차이에서 오는 너비감의 차이지 사실상 뭐 그런 뼈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옆으로 뻗는 느낌이 있었다면 정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좀 높은 평가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사위원한테 직접 피드백을 또 받고 할 테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경쟁자가 많은 쇼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방향성이 되게 많이 잡혀있을 텐데 지현주 선수는 아직 우승을 했지만 이미 종목을 바꿔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성환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지만 이 일에도 도전하시고 다시 또 클래식 피지크를 하시고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그런 종목을 계속 찾아가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랑하는 거는 바디빌딩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래식 피지크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저 역시 바디빌딩이 행사위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한 게 이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요새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 그 종목이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해보면 사실 오픈바디빌더들의 이 과도한 사이즈라든가 뭐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그 클래식한 느낌의 쉐입과 적당한 근육량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아한 포즈 이런 것들을 좀 향수가 이제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목이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신생 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죠. 그죠? 실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추럴 선수들은 사실 그런 과도한 볼륨이라든가 복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추럴 선수한테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의미가 있을까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추럴 대회에서고 IFB 프로리그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오픈바디빌딩이나 1위에서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그나마 좀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선수들에게 이제 대체제로서 호환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추럴 선수들끼리만 경쟁하는 그런 쇼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종목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클래식 피지크가 필요할까요? 내추럴 선수들에게 보여지는 이 균형미가 조금 틀리다고 다르다고 보이는 균형미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바디빌딩이랑 클래식 피지크라는 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조금 쉐입이 더 낫고 균형미 이런 것도 좀 더 당연히 바디빌딩도 균형미가 좋아야 되지만 이런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도 균형미라든지 포징 같은 게 훨씬 더 예쁘게 선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색이 틀린 것 같아요. 색깔이 좀 틀린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규준 선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클래식 피지크랑 보디빌딩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얼만큼 많이 반영되고 고려되느냐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은 보디빌딩에 비해서 길어요. 길고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베큐 그리고 컨디셔닝이 오히려 보디빌딩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리그에서 한해서는요. 왜냐하면 오픈바디빌더는 아무래도 빈 매스가 크다 보니까 다이어트 강도가 클래식 피지크만큼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가 더 극한의 다이어트 그리고 엑스테이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리그에서는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컨디셔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쉐입의 차이가 내추럴 보디빌딩에서도 또 있어요. 젠 보디빌딩이다. 젠 클래식 피지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분리될 수 없고 클래식 피지크는 내추럴 선수들한테 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에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답답한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종목이 특징이 확실히 지금은 자리매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수를 평가할 때 아 이 사람은 보디빌딩이 더 어울려 클래식 피지크가 어울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IFB 프로리그 얘기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려고요. 이 최현진 선수나 이효진 선수처럼 내추럴로 IFB 프로리그에서 좀 경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아니죠. 2011년대 전 2008년 10년이네 10년대부터 바디빌딩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도전을 해야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벽에 부딪히나는 또 있을 거예요. 그 벽에 부딪혀도 벽을 계속 두드려봐라. 그 벽이 종이벽인 경우도 있고 정말 단단한 벽에서 못 들고 나가는 벽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두드려 봐서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 자기보다는 자기 기준보다는 좀 더 높게 이루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왜 꼬이냐. 너무 와닿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벽을 두드려 일단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며슬매니아 프로를 먼저 땄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땄는데 그게 저도 뭐 될지 몰랐죠. 저도 뭐 될지 모르고 이런 대회가 있고 이렇게 대회가 있었고 그때도 거기도 내추럴 대회라고 하지만 당연히 약 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왔긴 했지만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저도 한 번 도전해봤고 생각보다 도전해봤는데 꽤 도전하다 보니까 프로카드를 따게 됐고 거기서도 다시 다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회가 다시 열렸을 때 나는 도전하지 않으면 뭔가 이뤄내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다 보니까 다른 대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겼고 다시 도전해서 다시 열리고 다시 또 프로카드를 따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바디빌딩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도전하면 아마 원하는 길이 조금씩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미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었는지 몰라도 또 제가 약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포기부터 많이 도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될까 말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기 전에 무조건 도전을 해보면 그 결과는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준진 선수는 또 프로리그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선수? 또는 뭐 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걸 목표로 어렸을 때부터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내추럴로 RFV 프로리그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내추럴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시의적절해야 되고 몸이나 운동 같은 재능도 타고나야 되면서 성실해야 되고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정말 많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하긴 하되 취미로서 하고 내가 하려는 어떤 그런 메인의 내 그런 장래의 희망이라든가 직업적인 것들은 따로 준비를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이고 내추럴 보디빌딩은 당연히 구력이 필요하니까 구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정말 재능을 보인다면 그때 과감하게 원래 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보디빌딩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 없이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빌딩이 아시다시피 휴식도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몸이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체로 길을 설정해놓고선 가려고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하실 것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유진이가 이제까지 이준 선수가 뭐 사삭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되게 필요한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른스럽게 내 동생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사실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각오에 차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일을 그만둬서 트레이너가 되겠다. 아니면 전업선수가 되겠다는데 사실 전업선수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연봉계약을 정말 억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디빌더요. 네. 보디빌더로서 보디빌더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다. 그렇죠. 다른 스포츠에서도 사실 많지 않죠. 보디빌딩이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걸 하면서도 내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나마 지금에서야 인기가 이렇게 있을지 않죠. 저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 10년 전?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전혀 뭐 인기가 전혀 없을 때니까 이제 시작 단계였으니까요. 그때는 저는 뭐 옛날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는 또 엘리트 보디빌딩만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대한바디빌딩 협회에서만 보디빌딩을 키우고 시합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나머지는 동호인이고 생활체육으로 대회 나가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소수. 다 소수였어요. 지금이야 워낙에 공범위하게 넓어졌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이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어떻게 보면 천둥벌거승이처럼 그냥 부작정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선수 말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고 다른 경험을 많이 쌓은 뒤에 그다음에 최한진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벽을 향해서 두드려보고 내가 이 벽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벽에 부딪혀서 내 몸이 다칠 건지 그다음에 판단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벽을 만나기까지 이거 어려워요. 맞아요. 벽을 만나기까지 힘들어요. 저는 아직 제 벽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도전정신 투출해서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지였어요. 아니 아니구나 이러고 쑥 간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추럴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약물 의혹이나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 없었죠. 약물 의혹이나 의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 보디빌들한테 따르는 숙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약물 의혹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약물의 의혹에 대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한다는 이런 어쩔 수 없이 내추럴 보디비어시에 뒤따르는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건 이건 이효진 선수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약물 의심 받으면 기분이 좋나요? 당연히 좋지는 않아요. 뭔가 누군가 의심하고 사실 의심이 얘 몸 진짜 좋네 약물 쓴 거 아니야? 이 정도 의심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이 새끼 이 녀석 거짓말했네 누가 봐도 뭐 한 건데 어떻게 속이냐 이렇게 어떻게 다이어트가 어떻게 내추럴 나올 수 없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기에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같이 1년 내내 자체적으로 혈액을 뽑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도핑 테스트를 했던 거죠. 호르몬 검사 호르몬 검사를 해서 적어도 호르몬을 건드리는 이런 행위는 1년 동안 없었다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헌납을 피를 항상 해왔고 어쨌든 1년 내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어떤지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생각이 확고한 게 내추럴 보디빌딩이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외부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게 비정상적인 거지만 지금 현재 보디빌딩 특히 IP 프로리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반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더가 더 희귀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내추럴 보디빌더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약물을 사용한 보디빌더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 보디빌더야 라고 자기 PR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물 사용자들에 비해서 당연히 몸이 작고 왜소하니까요.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내추럴 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말함으로써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PR이라든가 자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올바른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건 그냥 당연한 건데 이제 지금 이 현 시국에서는 그게 올바른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네가 올바르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네가 증명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흐르게 되죠. 사실은 약물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거는 부존재를 증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뭐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이 됩니다. 내 일생에서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공개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표방하고 있고 팬들도 그걸 원하니 이제 어떤 확률의 문제로서 내가 내추럴 보디빌더 인 것이 맞을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가 도핑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도핑검사가 있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또는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추럴의 확률을 높여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 내추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님을 증명하는 어떤 다른 증명수단을 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백함을 증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확률의 문제 이런이러한 팩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추럴일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내추럴이다. 이렇게 가는 건 소식 저희도 사실 바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반감을 불러오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양심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인 게 맞지만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증명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난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할 증거를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또 그걸 반박하겠습니다. 이 포지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프로카다 따고 나서도 의심이 많이 어쨌든 의심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해도 어쨌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것도 맞죠. 다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명을 계속한 데 믿지 않으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보면서 저희는 가는 게 더 맙다고 생각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시합도 많이 뛰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추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몬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든 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가장 논란이고 뜨거웠던 김종국 김종국 씨의 이 뭐 그렉트셋이라는 유튜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죠.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결국엔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가 됐지 일단락이 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믿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어떻게 어떻게 했겠지 뭐 했겠지 잘 피해 했겠지 시간 지나니까 몰라 이런 끝까지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물어뜯을 사람은 물어뜯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노무새들 이른바 노무새들이 항상 저희한테 따라 붙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나요 노무새들 노무새들이 아예 없고 모르지 아 내추럴 맞다 라고만 이제 옹호해 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적이 한 번도 해본 적 그것도 없었네요 여태까지 그렇죠 두 분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당연히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저는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겠네요 의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의 시각도 있어야 실제로 내추럴 피트니스 내추럴 라이프타임 내추럴 주장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시각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이 약간 필터링 되지 않을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균형이 맞듯이 저는 팬이 있으면 안티팬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균형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응원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이제 나를 다 믿네 그럼 나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몰래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팬들은 내추럴 보디비 팬들은 그 선수를 응원하면서도 이 선수가 또 잘못된 선택이나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감시의 눈길로 항상 날카롭게 눈을 부릅뜨고 시켜봐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진 선수 말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런 균형을 항상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 균형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모르무세에 대한 얘기 갈박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요리하는 셀 그 원숫을 에 Voice Happy petits 한글자막 by 한효정